두 번째, 여러분들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를 언론과 반명, 비명 이렇게 하는 놈들은 그리고 정치평론가라고 하는 놈들이 늘 얘기하는 게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밖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빨리 당원 단계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몇몇 어떤 댓글이나 유튜버들이 제가 이재명을 날리고 정청례를 당대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저희가 자료를 다 준비해서 그거는 바로 고소고발을 들어갈 겁니다.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정청례를 최고위원 중심으로 최고위원들이 당원 단계를 개정을 해서 권리당원들과 당원에게 권리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정청례 이재명이 날아가면 정청례를 당대표를 시켜야 된다로 어느 순간 둔감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거 잿마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댓글 쓴 사람들까지 다 고소고발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 내용을 들으면 당원 단계를 개정을 해야지 이재명 당대표가 날아가더라도 지네끼리 개파간에 짬짬이로 비대위 만들어갖고 공천권 나눠먹기를 못한다는 걸 인식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재명 당대표를 지킬 것이다.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에요. 이재명을 잃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 말 너무너무 공감하시죠?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는 이재명을 잃는 거예요. 이재명을 잃는 순간 민주당은 2024년 총선은 물 건너간 거예요. 왜? 당원들이 떠납니다. 이재명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에 누가 미련이 있다고 남아갖고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되라고 선거운동 으쌰으쌰 하겠습니까? 착각들 하지 마셔라.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검찰이 이재명 의원에게 또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이재명 의원님의 집에 현금 다발이 있다. 현금 자산을 갖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갖고 현금이 나온 것도 아니고 5급 비서관이었던 배모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카더라요. 카더라. 배모 씨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를 이 비서관이 들어서 검찰한테 얘기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들으면 정진상도 김용도 다들 돈에 엮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검찰은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의 계좌를 추적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정치인들이요. 계좌를 추적해서 나올 게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 절대 계좌로 돈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이재명 망신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치인들이 불법적인 돈을 자기 계좌로 받냐고요. 이거는 검찰이 모를까요? 검찰이 알아요. 검찰이 다 알면서도 왜 이 계좌 추적한다. 그건 망신주겠다는 거예요. 검찰이 망신주겠다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저 오늘은 좀 민주당 이따위 국조화 할 거면 왜 받아진 거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도 짧고 대통령 경호처도 빠지고 법무부 장관 법무부도 못하고 대검도 못하고 마약 수사국만 한다? 이게 말이나 돼요? 원래 국조 세 달이에요. 세월호 참사 진상국명 같은 경우에도 90일간의 조사 기간을 했는데 이번은 45일. 한 달 반 국조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최근에 벌어졌던 국정조사 중에 가장 짧아요. 그리고 대상이 대통령 경호처가 왜 빠집니까? 마약 수사에 전담을 하느라고 증언도 나오잖아요. 경찰들 마약 수사에 올인하느라고 제대로 치안 유지 못했다. 검찰 지시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대검도 빠지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유가족들의 참여도 보장도 안 되고 나는 정말 이거는 뭐가 그렇게 민주당이 급해갖고 이게 민주당이 급할 일입니까? 칼자루를 민주당이 들고 있는데 왜 양보를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민주당이 시간은 민주당 편이에요. 이건 시간은 민주당의 편인데 왜 민주당이 여기서 양보를 해요? 나 이해가 안 가요. 국정조사를 45일밖에 안 한다. 경호처, 법무부 등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그럼 뭘 조사하겠다는 건데? 엄한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잡아다가 조직했다는 거야? 그 윗선으로 수사를 해야지. 난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조사기관에서 처음에 야당이 어디까지 주장했냐면 대통령실 전체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실을 해야죠. 대통령실 대통령실을 해야만 윤석열 그때 뭐 했냐? 그쵸? 대통령실 전체를 해야지 윤석열 그때 뭐 하고 있었냐? 그런 것부터 밝혀야죠. 그 다음에 경호처는 그 당시에 뭐 했냐? 그때 왜 경호처가 국정조사에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왜 이게 빠지면 안 되는 줄 아세요?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투입된 병력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뉴스에서 들었죠. 용산에 두 개의 중대인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대비하고 있었다.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경찰 병력이 어떻게 배치되고 참사 당일날 경찰 인력이 왜 배치가 안 됐는지 이런 걸 알아내야죠. 그래서 경호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족도 국정조사에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는데 이것도 하나도 간절히 안 되고. 그리고 대검이라도 법무부는 못하더라도 대검을 하려고 그랬더니 대검도 갑자기 오늘 주호영이 노발대발을 하면서 안 된다고 해서 마약수사부로 한정시키고. 왜 이거를 하냐고. 왜 이걸 이렇게 해주냐고. 이게 여러분들 내년도 예산 통과 이후에나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성식적 국정조사밖에 안 된다. 이따위로 협상하면 안 된다. 시작부터 김 빼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얘기 좀 해드릴게요.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 위기죠. 왜 위기냐. 정상적인 검찰이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거를 법리적인 싸움이나 재판부에서 싸울 수 있겠죠. 우리는 이미 검찰이 하는 짓을 문재인 정부 때 똑똑히 봤죠. 정경심 교수를 11가지 명목으로 낚시빵을 던지시 문어발식으로 던져서 하나만 걸려라. 지금 누가 봐도 이재명 의원이 직접적으로 대장동 사건에 연관됐다는 일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김용, 그 다음에 유동규, 아니 유동규, 남욱 얘네들이 발언하는 것은 전부 김용과 정진상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요. 남욱이나 지금 유동규가 얘기하는 것은 김만배에게 들었다예요. 대부분. 그렇죠? 김만배가 그러는데 대장동의 그분은 이재명이었다. 갑자기 말을 바꾸죠. 대장동의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들이 전부 유동규나 남욱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유동규나 남욱은 누구한테 들었냐라고 수사 결과 나오는 것들을 보면 김만배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김만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김만배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인가 내일 출소합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그렇죠? 결국은 김만배의 입에 남욱과 유동규의 진실의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만배는 자기는 그 어떤 언론과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검찰이 김만배를 형 구속 만기가 돼서 내보냈다. 그래서 연장을 하지 않았다. 이 자체로만 봐도 김만배는 우리 편은 아니죠. 검찰이 내보내주는 자체가 옛날에 정경심 교수님 안 내보내려고 구속 만기 연장 연장 연장하면서까지 끝까지 잡아놨잖아요. 김만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자기는 그 어떤 언론과는 인터뷰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불안한 상태예요. 그렇죠?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런데 김만배가 어떤 입을 열지는 알 수는 없죠. 재판에서 이재명 당대표 왜 그러냐면 김용과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 공동체로 묶어갖고 검찰은 기소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말이에요. 정진상이나 김용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재명이 몰랐을 리 없다라고 엮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이제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의 사로 벌써 한간에는 제가 취재를 해보면 벌써부터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올해는 예산정국이나 이런 걸로 넘어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저기서 증언이 쏟아져 나오면 내년 봄쯤에 되면 실질적으로 이재명을 대신할 사람을 물색해야 되지 않냐라는 민주당의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의 가장 최대의 오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도직립적으로 물어볼게요. 민주당도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민주당에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재명을 대신해서 이놈들이 노리는 게 뭐죠? 첫째가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이 그래서 이낙연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설훈이나 뭐 이런 놈들이 미국으로 가서 이낙연을 만나겠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민주당의 갈등을 부추기 위해서 이낙연이 내년 3월이나 4월 나올 것이다. 뭐 귀국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재명 당대표가 사범리스크라는 검찰이 뿌려놓은 덫에 걸려서 당대표직을 물러나고 당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잡음이 일어나서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게 된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을 대신할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예요. 민주당도 알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면 이낙연 할아버지가 와도 민주당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낙연 나이가 다음 대선에 나갈 날은 78인가 그래요. 이미 이낙연은 70대 중반이에요. 이낙연은 어떤 미래의 권력으로서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의 대권후보가 됐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이재명 당대표 대단했죠. 경기도지사로서 국회의원 뺐지 한번 달지 않으면서 이낙연을 날렸고 정세균을 날렸고 추미애를 날리면서 당당히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결선 투표 없이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운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나요? 아니죠. 4선의 이낙연, 4선의 정세균, 전 당대표, 국무총리들 다 꺾어가면서 당당하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역대 신기록을 수립했죠. 이재명 당대표가 77.77%를 얻어갖고 압도적인 승리로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77.77% 이런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당대표를 쉽게 날릴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민주당의 딜레마인 거예요. 한마디로 대체불가예요. 지금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는 이재명 당대표나 주변 사람들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에요. 민주당 정신 차려야 돼요. 이재명을 잃는 순간 민주당은 끝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이재명 없어가지고 본인들 개파가 비대위에서 뭔가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 엄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재명 날아가는 순간 민주당은 그 어떤 리스크보다도 사실상 가장 큰 위기에 처하는 거고 민주당은 분열돼요. 왜? 지지자들이 분열해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로 대체할 인물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총선 앞두고 이 대장동 의거는 검찰이 이재명 저는 늘 조중동과 검찰의 반대로 가면 민주 진영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조중동과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은 이재명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이재명이 볼품 없고 이낙연이나 이렇게 힘도 없고 이낙연은 왜 공격 안 당할 것 같아요. 이낙연은 털어서 검찰이 털면 먼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이낙연은 그만큼 파괴력이 없으니까 무섭지 않으니까 이낙연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재명은 아직도 대권 후보 중에서 1600만 표 이상을 얻었던 0.7%의 표를 비록 지긴 했지만 아직도 미래 권력이에요. 그래서 죽이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나는 아무리 봐도 민주당 지금은 비명과 친명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갈라치게 하는데 모두가 친명이 돼야 돼요. 단순한 개파의 수장이 아니에요. 이재명은 이재명은 개파를 거는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해 줄게요. 이재명 의원이 개파를 거느려서 친명계가 생겼어요? 아니죠.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 4선이에요? 5선이에요? 아니죠. 이재명은 초선이에요. 초선인데 이재명을 따르는 의원들이 생기면서 그게 친명계다? 그건 이재명이 만든 개파가 아니죠. 그렇죠? 이재명이 개파가 있어요? 개파가 없으니까 공격받고 세력이 없으니까 늘 괄씨받고 늘 외면받았던 비주류였던 거예요. 이제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알아서 대세의 이재명 대세론에 따랐던 것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켜야만 본인들이 다음 총선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깨우친 거예요. 아직도 이재명이 없어야지 자기네들 배지를 달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정말로요. 제가 왜 당원당규를 여러분들 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당원당규를 시급하게 개정을 해서 정말로 권리당원들이 앞으로 최고위원선거나 당대표선거에서 많은 대의원들보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면요. 앞으로 개파들 싸움 벌어지지 않아요. 다 당원들을 잘 보일라고 해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지금 당원당규 개정하고 80조 삭제하고 이거 해야만 이제는 대의원들 믿고 까부는 개파들 없어지고요. 당원당규를 개정해야만 당원의 목소리를 듣는 의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원들이 이재명을 원한다. 그럼 남들도 이재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모든 게 당원 중심으로 들어가고 권리당원이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으면요. 앞으로는 개파의 수정들 이런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당원들이 이걸 원하면 당원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원들이 이재명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 이재명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전당대회 때 모두가 얘기했잖아. 당원당규 수정해야 된다. 대의원제 폐지해야 된다. 대의원제도가 결국 민주당을 망치는 것이고 당원의 목소리를 묵살시키는 것이고 개파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빨리 대의원제를 축소시키든가 없애고 이제는 진짜 권리당원과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 때 개파에 휘둘리지 않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이 될 것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여태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됩니다. 빨리 이걸 해야지 이재명 당대표를 지킬 수 있어요. 왜? 당원들은 이재명 당대표 지키라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당원들은 지금 이재명 없으면 안 찍겠다. 이재명 없으면 다음 총선에 투표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쟤네들이 이재명 물러나라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해가시죠?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상상할 수 없다. 나는 이재명이 당대표 물러나거나 이재명을 외면하는 민주당을 절대 찍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 당원들이 목소리를 들으면 민주당이 이재명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원당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놔야지 민주당에서 딴소리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 말 이해하시죠? 모든 최고위원 도전자들이 당원당규 고친다 그랬어요. 장경태 의원님도 그랬고 정청대 의원님도 그랬고 서영교 고민정 빼고 다 당원당규 고친다 그랬어요.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좀 우리 당원들 우리 민지준영 당당해집시다. 당당해집시다. 왜 우리가 조국 수호를 외쳤었죠. 그렇죠? 조국 수호 외쳤잖아. 왜 이재명 수호를 못 외쳐? 개딜들이라 그럴까 봐? 왜 당당하게 이재명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집회 못해? 왜 이재명 수호를 왜 못 외쳐? 누구 눈치 보느라고? 어? 난 당원들이라 우리 민주당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수호하자는 사람들이 없어. 지금 윤석열 태진이 급해 이재명 수호가 급해. 왜 우리 당당해지지 못해요? 왜 조국 수호 외치고 문재인 수호 외치면서 왜 이재명 수호는 눈치를 봐? 왜 우리가 윤석열 태진이 급해? 난 윤석열 태진이 급하지 않아. 난 윤석열은 2024년 총선 이외에 스스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왜 우리 이재명 수호를 못 외쳐? 왜 이런 집회 하면 왜 언론이 개딸들이나 이재명 팬클럽 이라고 할까 봐? 이재명 팬클럽 100만명 나오면 그게 대세인 거예요. 어? 누구 눈치를 그렇게 봐? 이재명 날라가기 전에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어? 검찰과 맞서서 시민들이 싸우고 당원들이 싸워주고 이재명 수호를 외치는 게 창피한가?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거국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이거 야당 탄압이 아니에요. 이재명 죽이기 예요. 눈으로 뻔히 이재명 죽이려 하는 거 칼이 목까지 다고 있는데 왜 우리 이재명 수호를 왜 못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좀 우리 솔직해집시다. 왜 여러 사람들 수호를 외치고 이재명 수호 하면 뭐가 부담스러워요? 난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소중한 사람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비열하게 야당 탄압 이라고 그래요? 야당 탄압 아니에요. 수박들 탄압 받아요? 수박들 탄압 안 받아요. 그냥 이재명 죽이기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이재명 죽이기 야당 탄압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야당 탄압 이라고 얘기하는 거 싫어요. 이재명 죽이기로 하면 이재명 살리자 고요. 응? 이재명 살리자 고요. 야당 탄압 같이 거국적인 목소리보다는 이재명 살아야지 민주당이 살아요. 이재명 죽는 순간 민주당이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0.7%만 더 얻었으면 대통령 될 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의도에는 적어도 저는 여의도 총직결 이 집회는요. 이태원 대치함사 여의도 총직결 국정조사 특검 이거 어느정도 관찰됐죠? 이 집회는 명목은 이태원 참사 특검 국정조사 이미 합의를 했잖아요. 이재명 외치세요. 이재명을 지키자고 당당하게 외치는 집회를 하세요. 왜 못합니까? 이재명이 부끄러워요? 조중동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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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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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어때요? 저는 정치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지자들 만큼은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마음껏 외치세요. 이재명 없는 민주당 없다. 이재명 사수하라. 이재명 머리는 민주당 절대 투표하지 않는다. 이재명 이재명 을 잃는 것은 민주당 을 잃는 것 이런 거 외치세요. 여러분들 이재명 팬클럽 이면 어때요? 이재명 팬클럽 팬 맞잖아요. 왜 이재명 지키겠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외치지 못합니까? 역풍? 역풍 개나발 불지 말라 그러세요. 이재명 잃고 나서 역풍 타령 하지 마세요. 검찰과 시민이 싸워줘야 돼요. 이재명 건드렸다가는 점점 이 촛불이 점점 커진다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지 쟤네도 함부로 소환 못하고 이재명 소환 못해요. 응?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재명 지지자들 다 나오게 생겼다. 이게 이재명 지지자들 1,600만 명이에요. 나는 우리 민주진영 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입으로만 이재명 지킨다? 그러나 그 윤석열 퇴진 집회가 갖고 이재명 지키자는 얘기해요? 근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방송 내용은 이재명 지키자라고 허구헌 날 떠들어요. 그러면 윤석열 퇴진 집회가 갖고 이재명 지키자라고 한마디라도 마이크 잡고 떠드는 새끼 있어요? 없죠?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좀 물어볼게요. 왜 이재명 지키자고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얘기를 못하는데요? 그러면 역풍을 맞아요? 무슨 역풍 맞을 게 있어요? 도대체 뭘 역풍을 그렇게 맞을 게 있고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는 왜 이재명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왜 함부로 못해요? 그러지 맙시다. 이재명이 내려와야만 신당창당하기 좋은 사람들 있죠?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으니까 신당창당한다는 소리 했다가는 역풍 맞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반드시 민주당 당대표에서 내려와야만 여기저기서 신당창당하기 좋죠. 니들이 노리는 게 그거잖아. 내 말이 틀려?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로 있으니까 신당창당하면 역풍 맞으니까 이재명이 당대표를 어떻게든지 내려오면 니들 신당창당할 명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니들이 이재명 수호하자는 얘기 안하잖아. 좀 솔직하게 살자. 여러분들 당당하게 여의도에 오셔가지고요. 이재명 당대표 지키자고 얘기하세요. 이재명 수호라는 피켓도 드세요. 뭐가 창피합니까? 뭐가 창피해요? 이재명 지키자고 하는 게 왜 창피해요? 왜 역풍이 불어요? 무슨 역풍이 불어요? 이재명 잃고 나면 순풍이 붑니까? 이재명 잃고 나면 순풍이 막 불고 이재명 외치면 역풍이 불어요? 말같은 소리로 해야지. 이재명이 먼저입니까? 이재명이 먼저입니까? 이재명 지키는 게 먼저예요? 뜬금없는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는 윤석열 퇴진집회가 먼저입니까?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지지자면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여의도에 와갖고 개국본이 싫어도 입으로만이라도 이재명 지키자고 떠들어주세요. 내가 싫고 개국본이 싫어도 이재명 지킬 마음이 있으면 적어도 양심을 파는 스피커 새끼들이 되지 마세요. 한심해서 그래요. 인간들이 그렇게 의리가 없고 이재명 방송에서 이용왕 이용에 처먹고 혹은 날 이재명 팔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수호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 그러지 맙시다. 정치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할 때 가장 순수한 거예요. 우리 시민들만큼은 순수한 시민들 됩시다. 우리가 언제 여의도 눈치 보면서 촛불 들었어요? 조국수호 검찰 기억할 때 조국수호 외치지 말라는 새끼들 다 뿌리치고 우리가 백만 명이 조국수호를 외쳤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에 촛불집회 서초동에서 기획을 했을 때 조국수호 못 외치지 않으면 시민단체들이 가세해준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왜 조국수호를 외치면 안 되는데요? 나는 조국수호를 외치기 위해서 이 집회를 했는데 당신들은 왜 조국수호를 빼면 검찰개혁으로만 가면 자기들이 합류를 해주겠대요. 당신들이 뭔데 합류를 하고 조국수호를 못 외치게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삐딱한 생각을 가지면서 시민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그럼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면 그 집회는 커져요. 지금은 검찰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죽이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살려야죠. 그렇죠? 검찰이 이재명 대놓고 소환한다. 이재명 주변 다 구속시키고 누가 봐도 그 다음엔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윤석열 태진 집회가 와서 이재명 지키자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리고 떠들고 다녀요? 정신들 차리자고요. 응? 그래놓고 이재명 검찰이 소환하고 기소되면 방송에서만 요렇게 나불대면서 검찰이 언론 탄압하고 야당 탄압을 넘어서 이재명 죽이기다.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응? 얼마든지 행동으로 수십만 명이 서초동에 모여갖고 이재명 소환을 왜 못 외치냐고. 왜 조국 소환을 외치듯이 이재명 소환을 왜? 이재명 소환은 부끄럽나? 여러분들 여의도 이번 주까지만 여의도고요. 다음 주부터는 서초동으로 가세요. 알겠죠? 이제는 여의도 의미 없어요. 검찰과 싸우십시오. 이번 주까지 여의도에서 국정조사 특검 외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서초동에서 제2의 조국 수호 이재명 수호의 깃발을 촛불을 드십시오. 검찰과 싸우세요. 제가 방송을 보고 있는 김학현 대표님 보고 계시죠? 다음 주부터는 검찰과 싸우십시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강한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까지 이재명 수호집회를 시작을 해서 여의도에서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미 관철 됐고요. 특검을 주장하시고 다음 주에는 서초동으로 넘어가십시오. 서초동에서 제2의 검찰과의 일전을 치르십시오. 그때는 문재인 정부라서 우리가 순수히 경찰에 협조를 해줬죠. 경찰에 협조를 해줬지만 이번에는 서초동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재명을 잃느냐 이재명을 지키냐 시민의 힘에 날린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민주당 믿을 수 없어요. 언젠 여러분들이 광장에서 민주당 의원들 눈치 봤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물러나가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서초동에서 10만 명이 모이고 이재명 수호를 외치면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물러나가는 말 입 밖으로도 못 꺼내는 거예요. 지난 2019년에 100만 명이 조국 수호를 외치니까 조국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다가도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그때 조국의 사법 리스크 님 원이 입 밖으로 냈을 때 100만 명이 조국 수호를 외치니까 민주당 조용 했었잖아요. 서초동에서 10만 명만 이재명 수호를 외치면요.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물러나라는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초동으로 가라는 거예요. 정치는 타이밍이에요. 집회도 타이밍이에요. 명분이 있는 집회가 되어야 돼요. 뜬금없이 언제 퇴출당할지도 모르는 윤석열 퇴진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든지 윤석열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도화선이 붙을 얼마든지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날림은 민주당 끝이에요. 제가 집회를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고 뭐가 소중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당당해지세요. 당당하게 이재명 외치세요. 다음 주부터는 여의도를 넘어가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2차선 차지해갖고 이재명 수는 천명으로 시작하더라도 만명이 되고 십만명이 되고 집회가 커지는 순간 민주당 안에서는 그 집회에 주목을 하게 되고 검찰과 시민이 싸우게 되고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는 절대 이재명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 지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재명 수호집회에 십만명이 나왔다는 뉴스가 나와봐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나가라는 소리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당당하게 본인들이 지키고 싶은 사람 간절하시면 행동으로 옮기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집회 갈라치기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봐라. 너랑 나랑 정치적인 식견이 다를지언정 너랑 나랑 공통점이 있다. 지금 검찰이 누가 봐도 이재명 주변을 다 구속시키고 다음은 이재명 당대표 소환할 거고 구속 기소할 텐데 지금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게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두 시간 외치고 가는 게 중요하겠냐. 서초동에서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막을 하고 나섰다는 그런 검찰에 대한 압박과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다가 제2의 조국 수호가 불붙을 수 있다라는 검찰의 압박을 주는 순간 검찰도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당해지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피켓도 당당하게 맞히세요. 이재명 지켜내자. 분명히 이재명 수호 이재명 없는 민주당 민주당 이재명 못 지키면 민주당은 없다. 이런 구호 외치세요. 지금은 이재명을 지킬 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지금 제 방송의 안티들도 많이 보고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뭐가 급한지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